에이 요! 요 왓.. 아 이거 오프닝으로 딸기 해볼까? 어떻게 해? 이렇게 요 왓츠업 친구들! 딸기 하는데 왜? 똑같은 거 그냥 요 왓츠업 스크라이버스, 마 프렌즈, 비지터스, 게스스 거의 F1 속도였어 아니 느려웠어 더 빠르게 해야 돼 너가 해 요 여기는 리아 요 테리 오늘 할 거는 베바스 저러한 땐 레이즈 피쳐링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냐? 알리사? 엘리사 읽는 방법이 우리와 좀 달라가지고 레이즈는 레이즈라고 하긴 하더라고 바로 시작해 첫 화면이 마음에 드는데? 컬러가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발도스네 오 발도스네 나이스 가자 어 약간 도끼같아 도끼 받는거랑 귀여워 뭔가 생각해 백만짝 찍어줘야 되나? 그런 것 같아 여친이 되는 과정인가? 연애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성격 응 여친이 어 프리 아 프리에 그냥 프리에 아 그래서 자유롭게 아 자유롭게 프리덕 프리덕 미국행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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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당신은 버스 Lesson으로 코 19 trên 정가로ajes 마음을 우리에게 자 Franc과 odox 우리에게 자리에 우리에게 ris nagging 무료! 무료! 무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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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 뭐가 웃긴다 오우 친구 올 때 행복한 느낌이네 사랑노래를 할때도 괜찮네 레이마 무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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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바라구 이거 음료수 협찬인가 보다 계속 들고 있어요 고행이야 요 레이츠 보이 어우 노래가 우리는 사실 사랑노래를 별로 안좋아하잖아 그런데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잘하는 사람이 붙어있으면 좋은다 괜찮은 것 같아 난 약간 심심했어 아 약간 반정이 없었다 약간 심심해가지고 좀 아쉬워 아마도 베이스나 이런 비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레이즈가 여기에서는 표정이 되게 좋았어 밝은 느낌의 노랜데 표정도 밝게 웃는 모습 난 근데 그거 좀 재밌었어 보통 여자들이랑 여행 가고 나면 사진 백만장 찍잖아 그 얘기하는 건 좀 재밌었어 아 그 얘기였어? 그래서 자기는 햇볕에서 녹아내릴 때까지 사진을 찍어준다 계속 찍어주는 거야 그 가사는 좀 재밌었어 그 정도 노력이 있어야 여자를 쟁취하지 그렇지 뭐 난 근데 싫어 그러면서 너 사진 백만장 찍는 거니? 다 거짓말 안하고 진짜 예전에 어디 여행 갔었거든 4500장인가 진짜로? 어 4500장 근데 그게 2박 3일인가 3박 4일 밖에 안 됐어 4500장? 어 그 중에서 건지는 거 한 10장 정도 밖에 안 돼 심지어 인스타에 올라왔을 때 너의 인기는 올라갔지만 아 너는 바구스? 난 바구스였어 난 그냥 보통 얘는 너는 NO MORE 난 NO MORE 무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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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프리덤이겠지? 그냥 프리라고 했던 것 같아 프리? 아 프리 너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프리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다가오는 오늘은 여기까지 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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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堅 아멘 아멘 네